더욱 많이 힘들게 했어요. 더욱 생각하면 더 못할 것 같습니다. 양하 씨가 친동생이라는 거 언제 알았어요? 얼마 안 됐어요. 그걸 알고 나서도 알려간 자존심 때문에 서로한테 상처를 주고 싸웠었죠. 형 자격도 없는 내가 이런 말하는 거 우습지만 동우 많이 외라웠던 놈입니다. 이진 씨한테만이라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. 이유에 어쨌건 그동안 나 도와준 거 고맙습니다. 아멘 아멘 대유 아멘